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아껴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하지 않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잘 나가는 너의 여자친구처럼 되고 싶지면 편안은 하지 이 마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나는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나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나란 그대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나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걸까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너는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감사합니다.